전 5번, 전 9번 자 나머지 분들은 방울 받아가세요 방울이요? 아 이게 뭐야?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여기 주목하세요 왜?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 아 진짜 아 우리를 뭘로 보고 아 진짜 트레이리얼 어디다 초평하게 이럴 거야 진짜 어? 아 동생들 지금 아 우리 뭘로 보고 우리를 자 가겠습니다 하나 벗어야죠 아저씨 벗으세요 잘했어요 야 쏴 빨리 아 이 형 형 홍콩 갔다 오고 연예인 좀 보려고 부어서 썼어요 얼굴이 왜 이래? 왜 보고 싶어 이거야 얼굴 왜 이래? 보고 싶었구나 자 여기 보세요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어? 어? 여기 어디지? 어? 여기는 어디예요? 여의도 여기 공원 어? 얘는 뭐야? 핸드폰은 왜 있는 거지? 여기가 이거가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어떻게 해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이거 내가 뽑은 게 이건 거예요? 아니 그냥 옷만 주시면 만약에 자체를요? 여러분 제 친구 강산이에요 더구나 인사해 자체 많이 걸리는 성적이에요 여섯 저 문자 왔어 외계에서 온 자들이여 자네들이 지구인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네 지구의 물건을 선택한 자들은 지구인인 척 위장하여 방호를 단 다른 팀 순례를 피해서 공원 어딘가에 있는 자기 팀 UFO를 찾아라 강호를 단 자에게 언론표를 떼이면 일시 아웃 단 지구의 물건을 끝까지 들고 다녀야 하고 띠로리 답장은 안 해도 되는 거죠? 와 진짜 아 골라도 이런 걸 고른다 정말 이거 너무 불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? 아 씁을 수도 없어 이거 지금 내가 빠져나간다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왜 이런 걸 골라갔을까 정말 무거운데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무거운데 이거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이거 시작부터 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끝까지 들고 다니라구요? 조금만 참아 아 이러고 물건 뭘 찾아 아 도망을 어떻게 쳐요 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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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걔 여기다 태워. 어, 뭐야. 야, 그래도 하아 오빠는. 동훈이 어딨는데? 저기 저 태풍으로. 아니, 이러면 어떻게 숨어. 이러면 어떻게 숨냐고. 숨어야 되겠네. 아, 너무 추잖아, 이거. 이거 뭐 다. 야, 진짜 잘 숨어야 돼. 미치겠네. 아, UFO 도대체 뭐야. 아까 이강수가 살짝 보였었거든요. 지효 뛰는 게 쉽지가 않은데, 이거. 이강수를 잡으러 가야겠다. 아, 이강수를 어디에 잡아요? 이강수 잡으러 가야 되겠어요. 아니, 우산자님 뭐지? 아니시겠습니다. 아니신데. 야, 이게 무지하게 많네. 어? 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지? 아휴, UFO를 찾아야 되는데. 숨어야 될 것 같아. UFO가 대체 어떻게 찾는 거죠? 정말 궁금한데. 아이고 정말 가지가셔야 돼 정말